자 다음은 훈구화제 설명드릴게요 훈구화제 훈구기랑 롯데이 두개만 하면 끝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자잔거에요 잘자요 네 자 훈구화제입니다 자 훈구화제는 통합암진단비 최강자 애지간히 울어먹어라 배타지역 사용권이라고 원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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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고 하시고 그냥 계속 바뀌는게 없어도 바뀌는게 네 내열과 진단비도 내열과 허위성 각각 있다는거 이거 다 아시죠 구름별로 통합암진단비 통합뇌 통합심장이 질병권을 각각 5번 6번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월에도 훈구화제 원발 전이 암에 도착지는 신통화암 2월까지 고한도로 3채에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누적이 꽉 찼어도 유병자도 누적 패스 어깨 유리하게 통합암진단비 내열과 허위성이 가능하다는거 네 폼나게 납입면제가 되고 다자녀 할인까지 어린이보험 심사보증제실에 전 보험사가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시로 판매가 되고 1,2,3 치매보험 업계 최초로 경조치매 시대아 1점 진단시 가능하고 천만원 보험료 납입지연도 되고 납입후에 3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통화암이에요 암뇌시 완벽보장 단계별로 진행되는 뇌심 진단비는 물론 오직 훈구에서 이게 다 가능하다는거 암의 도착지를 봅니다 원발 전이 암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배타적 사용권 3월 7일까지 독자적으로 원발 받고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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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거 그리고 거기다가 뇌혈관 허율성도 통화암진단비처럼 뇌혈관 받으면 천만원 뇌졸증 받으면 천만원 거비 막출을 받으면 천만원 내경세 천만원 이렇게 부위별로 뇌혈관 허율성도 받을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신통화암진단비 전상품 흥앤파워 자녀 mg 어린이 모두가 가능하구요 신통화암 왜 가입이 되나 암에 걸린 환원분들에게 공통적인 얘기는 보험 하나 더 가입할걸 가입할 때 크게 가입할거 전이되면 또 받을 수 있나 실효 후에 또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말로 언론들이 흥구화제 신통화암이 극찬하고 있어요 암 걸려도 또 준다는거 흥구화제는 전이 암 원발한 구분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거죠 특히 흥구화제에 껑충 소비자들도 엄지척 하지만 보험료 비싸요 자 원발 전이 구분없이 신통화암 원발한 기준 따로 아니에요 전이 암 없어요 여성만 아니에요 모두 다 원발함 그 다음에 전이 암 이런것도 다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다 신통화암 항암 통원비까지 보장 가능한 흥구이죠 신통화암 항암 방사선 암통원비 흥구화제 단계별로 더 강력해졌다는거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 원발함은 물론 전이 암까지 최대 6번 중입자 가속기도 5천만원 항암도 결국 통원비가 6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것 항암 치료 통원비도요 통험시 암치료 통원비가 상급 20 종합 10만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쓰면 5천만원 통크게 지급이 된다 신통화물 유병자 통합 뇌심 통합 암 진단비처럼 부위별로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뇌혈과 허율성이 진단비 받고 일회성 받고 끝나잖아요 뇌혈과 심장은 뇌혈증 맞으면 이특이 없어지고 뇌혈과 협책증 맞으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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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번까지 심장도 5번까지 각각 부위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뭐냐면요 중요한건 지금 4번 5번 받으면 솔직히 죽어야죠 근데 일단 1번 받는 사람들 2 3번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 유병자도 당타사 누적없이 프리패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넣게되면 프리패스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2만원대 40대는 3 4만원대 50대는 3만원 5만원대 가입이 된다 15세부터 40세까지 자녀보험이죠 다자녀 할인도 받으면서 최대 보험료 16% 인하가 되고 mg 납입면제도 되구요 그래서 mg 아 mg가 아니죠 mg 보험 심사 보증제 전보험 대상 확대에요 일부 보험사 제외에 심사 보증제란 타사와 당사 인수결과를 비교하여 동일 유사조건으로 심사결과 나온다는거죠 인수요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입상품으로 여러가지 따라서 비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훈과제 어린이보험 가입할라는데 내가 디비손해보험에 어린이보험 가입할라는데 같은 명령인데 거기는 부담보험 1-2년 나왔는데 여기는 정기관 나왔어 그래서 그걸 제시해주면 똑같이 해준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훈급 모두 다음 1-2-3 치매죠 1점 나비지원 2점 나비면제 3 치매진다고 3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재가급여나 요즘 장기요양등급만 봐도 나오는게 있는데 치매보험만 나오는건 너무 어리석한 일이죠 치매보험을 판다는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은 지금 엄청 안나가고 회사가 이득을 취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치매보험 절대 가입하시면 안돼요 치매말고 재가급여 혹은 장기요양등급 보험 그걸 가입해서 장기요양등급만 봐도 평생 돈이 나오는걸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기저귀의 치매치료제적 램캔비 램캔비 치매보험은 가입하기 싫더라구요 나비지원 나비지원이란 회사에서 정한 지급 발생사유시 나비페이할 보험료를 50% 지원해준다 자녀 흥행파워 mg 유병자 모드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신통암진단비 이건 지긋지긋하게 올려드렸죠 원바람이나 전해안 구별 없이 모두 다 부위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룹 1 밑에 보시면 그룹 2, 그룹 2, 그룹 3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받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난소한 거였다 이거 받으면 암진단비가 아예 없어지는데 이것만 없어지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 각각각각 1억, 5천, 1억, 1억,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뇌심 질병진단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질병 분류 코드가 있다 그 전에는 뇌혈관, 뇌혈증은 코드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뇌출을 받았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가 나오고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뇌경색 걸렸다 아니면 거비막출이 걸렸다 각각각각 부위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 코드로 심장진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협심증 받았다 허위성에서 받고 끝나는데요 여기 받으면 협심증에서 2천만 원 받고 이 특약이 지금 부위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타 부정면 나오면 또 500만 원 받고 그리고 위에 신근병증 받으면 또 2천만 원 그리고 대동맹 파암 협착 받으면 500만 원 받고 된다 이런 식으로 통합 암진단비, 통합 내열관, 통합 허혈성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